박영수 전 특검이 나와있는데 특검이 본인을 변호하는 상황이 됐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어제입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지. 저렇게 얘기를 하고 갔죠? 약간 송구하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는데 이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 측에서 사실은요. 이 얘기는요. 사실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도 있잖아요. 수사 좀 받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 앞붙어서 불구했던 이른바 무슨 수산물을 받았다. 포르쉐 대열을 받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의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액수는 한 400만 원 조금 안 되는 전체 금액이에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차량 비용을 후배 전달했다. 이건 뭐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그러면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니니까 본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일단 장윤주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사실 이거는 꼭 법조인이 아니어도.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생각해봤을 때 특검이. 특검이 공직자가. 그렇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이른바 김영란법이거든요. 김영란법상의 공직자가 아니어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거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건은 지금 55클럽과는 완전 별개의 각자 수산업자 사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즉 김영란법 위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이냐 아니냐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특검법 23조에도 관련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에서도 권익위가 이 부정부패법이라든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관할을 하는 주무부서인데요. 권익위 유권 해석으로도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밝혀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사실상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또는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게 되면 직무 관련해서 이런 거 상관없이 처벌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받고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현 최구 의원님, 이거 법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됐잖아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검법. 특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제23조에 특별검사 등, 특별검사와 특별검사, 부검사 있지 않습니까? 특검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직무보조를 위해서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공무원으로 본다? 특검법 23조의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형법, 그 밖의 다른 법 들어가는 겁니까, 다? 그 밖의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그러니까 지금 김영란법의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박영수 특검께서 특별검사로서 사실 수사를 할 때는 있는 것, 없는 것,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특검으로서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 분이 이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정도의 적대를 받은 것을 왜 문제 삼느냐, 이런 마음이 내부에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스스로의 윤리의식이나 도덕감은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검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아마 김영란법에서 여기서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하면서 특별검사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영란법에는. 그러나 일반 법인 특별검사를 직접 규율하는 특별검사법에 특별검사 등 및 특검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 그러니까 특검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특검사무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아마 최하급의 직원들까지도 공무원으로 간주를 하고 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영수 특검께서 사실은 스스로의 영웅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시비를 걸어가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국민들에게 과거 특검 때의 정의사도처럼 보여준 그런 이미지는 거의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영수 전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래서 굉장히 어떤 능력 있는 검사의 표상 이렇게 비춰졌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법조항을 따지면서요. 그런데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법조인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글쎄요.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요.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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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